무당은 다 돕는 거 아니구나 아니지 아니지 선생님 우리 무당들은 왜 반말을 반말하면 안 돼요 무당은 귀신은 안 무서워 뭐 무서워하지 무서워해요 창만 하나 꼽아놓고 기도하고 있었대 근데 이 단상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단상 밑에서 눈을 감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고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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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 무당고춘자 티비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내려간다 배꼬신궁 이다양의 물어 무당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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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계셨죠? 진짜 오랜만에 제가 이제 또 배꼬신궁 이다양의 물어 무당을 오늘 또 촬영하게 됐습니다 벌써 또 이제 깜깜 밤인데 오늘도 이 시간에 촬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몸이 열 개라도 시간이... 하하하하 그건 아니고 뭐 이것저것 바빴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영상을 이렇게 찍을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그래도 다행히 시간이 나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자주 만나는 시간을 제가 또 가지도록 노력할 테니까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아니 오늘도 감독님이 댓글을 이렇게 주셨어요 주셨는데 어우 봐봐 4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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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이 드디어 달렸습니다 빠밤 드디어 이다양 이제 점점 어 자리매김 해가는 것 같습니다 어 댓글 오늘 또 읽어봐 드릴게요 아우 우리 최재남 제자님이네 하하하하 아유 너무 감사하네 이쁘고 아름다운 우리 다행 선생님 귀에 쏙쏙 들어오는 발음과 친절하신 설명 항상 멋지세요 미미추추도 하이 헬로 다행 선생님 항상 승승장구하세요 아 맞다 미미추추 잃어버렸어요 하하하하 어디갔는지 우리 애기가 가지고 놀다가 없어졌어요 죄송해요 제남 선생님 미미와 추추가 실종됐습니다 광미화님 스승과 제자 사이 보기 좋아요 시어머님도 멋지시고 이다양 선생님도 긍정적이고 밝아서 좋은 일만 있을거에요 감사합니다 꼰대님 이다양 선생님 너무 예쁘세요 팬입니다 개맹이님 이다양 선생님 오늘도 영상 잘 보고 갑니다 예쁘신 얼굴에 웃음 가득하게 항상 행복하세요 저 이렇게 행복하세요 팬입니다 이런 말 들으면 진짜 힘나요 정말 연예인분들 그런 팬분들 때문에 힘난다 말씀이 진짜 이해가 되더라구요 김유미님 대박 영상 저희 집안 얘기를 하고 싶네요 큰언니 외손자는 객사로 죽고 여섯살에 여동생은 병명이 약이 없고 머리는 미치도록 아프고 최근에 큰 형분도 내추럴러 쓰러져 상담 꼭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집안에 자꾸 우한이 끊이지 않고 그게 외손자도 죽었다는 걸 보니 아랫대까지 뭔가 이렇게 줄을 뻗어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이거는 한번 제대로 상담을 하고 어떻게 어떠한 연유인지는 한번 알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락주세요 홍희정님 우연히 들어왔는데 참하게 생기셨네요 저도 관상성형에 관심이 많아 이번에 관상성형 박현성형 가사 광고 아님 광고 많네 상담받고 얼굴 다듬었는데 아직 부어있어 잘은 모르지만 맞아요 저도 콧구멍이 커서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계속 나가요 그렇다니까 앞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이렇게 안에 구멍이 너무 많이 노출된 사람 그런 사람들은 여기 구멍이 자꾸 새는 거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톱갱이님 안녕하세요 일반인이 업장을 닦는 일상생활에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생각하는 건요 일반 사람들이 본인 자신의 업장이나 조상의 업 우때의 업장을 닦는 일은 남한테 많이 베푸세요 많이 베풀고 많이 봉사하시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본인 마음의 수양을 많이 하시면 업장 닦는 거는 정말 좋은 최고의 방법이에요 와 정말 진짜 많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주셔서 여러분 같이 얘기하고 이 질문을 토대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보는 그런 자리가 이 백호신공 이다양의 물어 무당 입니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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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오늘의 질문이 뭔가요 들어오십시오 아우 당연하지 말이라고 해 아까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당은 장군님이 남편이고 황산자님이 아버지고 삼신할머니가 세준할머니가 어머니고 동자 동녀가 아들 딸이고 맞습니다 맞지만 인간도 결혼을 하고 자식을 번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님들도 이 부부가 있고 자식이 있으니까 권성을 했고 후손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여러분 요번에 진짜 저희가 산호라면 거기도 우리 애기랑 다 나왔잖아요 제가 아 우리 애기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애기랑 다 나왔는데 우리 남편도 나오고 애기도 나오고 저희도 무당도 일반 사람하고 똑같아요 신명을 모시고 어른들의 이제 말씀을 하명 받아서 그 어른들의 이제 하자 하시는대로 하는 몸주의 신이 계시지만 우리도 인간하고 똑같은 일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백호신구 이다영의 울어 울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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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아니지 근데 진짜 제 얘기만 드리면 저도 진짜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신을 모실 때 신당을 지금 뭔가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심장이 어른들도 모르고 그리고 저도 뭔가 이렇게 신당을 모시거나 뭔가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근데 어머니께서 다행히도 그냥 저를 이렇게 손을 잡아주셔서 제가 어머니 집에 있으면서 하민국당에서 점을 보고 그렇게 점을 보면 제가 이제 5만원을 받으면 그걸로 모아서 네이버에다가 광고하고 네이버 광고하면 엄청 비쌌어 그때 당시 나는 한 달 광고하면은 몇 달 못하고 그 다음에 또 광고비 모아서 또 광고하고 그래서 손님 보고 내 걸로 이렇게 모아서 조그만한 종이박스에 모으고 그렇게 살았어요 몇 년을 몇 년을 정말 그리고 구당에 어머니 일하러 가시면 이제 저를 데리고 나가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씩 더 일당도 좀 더 많이 댕기고 자리도 잡고 조금 이제 가정적인 생활이나 제 일상적인 생활이나 천천천천천히 늘어나는 거지 그 세월이 없이 그냥 뭐 신받았으니까 딱 앉아서 손님 보면 뭐 몇 마디 해주고 뭐 5만원 10만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무당된다고 갑자기 뚝딱 부자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무서워하지 무서워해요 아하하하하 아 귀신 무섭습니다 아 귀신 왜 안 무서워 귀신 무섭지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에피소드인데 아 그때가 중학생땐인가 국민학교 때인가 그때쯤인데 저희 집이 집 본체가 여기 있으면 마당이 조금 있고 현관이 좀 멀리 있었어 근데 이제 밖에서 친구들이 다영아 놀자 다영아 뭐 이렇게 하면 들리는 정도예요 근데 동생이랑 저랑 집에 있는데 밖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놀자 그러는 거예요 아 지금 생각해도 약간 소름돌아 약간 다영아 엄마가 한번 이 얘기한 적 있잖아 끝을 흐린다고 진짜 그렇게 놀자 뭐 이렇게 그런 거야 누구지 내가 이렇게 나갔어 얘긴데 내가 그때 어렸을 때 나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밖에 이렇게 봤는데 어 아무도 없는데 이러고 들어왔어요 아 또 누가 장난치나 집에만 들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어 소름돋아 어 지금 소름돋았어 그래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그때는 진짜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내가 무당이라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어 그게 귀신이야 내가 문을 열고 나갔으면 어 소름돋아 지금 소름돋았어 문을 열고 나갔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 문 밖에서 놀자 으아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 소름돋았어 태백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밑에 물이 막 겨울이 물이 막 내려가서 물소리가 엄청 많이 나고 밤에 자시니까 밤에 깜깜할 때 진짜 칠까지 어둡고 아무것도 없고 향만 하나 꼽아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 단상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단상 밑에 수도 근데 난 눈을 감고 있는데 그게 너무 느껴져 itzer 절대 안 되는 게 내가 기도를 끝날 때까지 절대 눈을 뜨지 않아요. 아니면 이 기운들이 나를 확 덮쳐서 진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고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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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어. 근데 진짜 거짓말같이 이게 이렇게 여기다가 없어졌어. 그 무서움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고 내려왔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당도 귀신 무소합니다. 사랑도 났어. 백호신구 이다영의 울어! 울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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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 점을 볼 때 제가 점을 볼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오시면 반말을 할 수가 있으니 그거는 제 본 모습이 아니고 신명해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은 끝나고 나서는 할머니가 지금 이렇게 실려서 그대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반말한 건 아닙니다라고 마지막에는 사례자한테 그렇게 양해를 구하든지 뭔가 좋은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신이 실렸다고 엄마뻘한테, 아부짓뻘한테, 할머니뻘한테 그냥 야자 하는 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무당들이라고 다 반말해도 되고 반말하고 이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백호신구 이다영의 울어! 무당!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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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주시고 질문 많이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남은 이민년 한 해에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밝아오는 개묘년 한 해에도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대자암 액매기 행사도 많이 참여하시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백호신구 이다영의 무당이었습니다. 오늘은 빠이빠이!